옆에 서기입니다. 어떤 다스냐면요. 마지막 결승에 올라오시면 노래 부르기 전에 딱 다가올 때 그 느낌이 있습니다. 6강으로 느끼는 거군요. 그렇죠. 최재 씨 한 번 서보시겠어요? 최재 한 번 서실래요, 여기? 한 번 서봐. 아이고, 저 한 번 서보겠습니다. 그래요, 아버님. 야, 한 번 거절하고 해. 맵다, 맵다. 맵다, 맵다. 역시 최강자신가? 아유, 못 없게. 최재야 왜 긴장해? 딴 생각하면 안 돼요? 이거 일이에요. 아, 진짜요. 집중해서. 야, 멤버 사다리 지금 걸려있는데 중요한 지금 중요한 일이에요. 집중하겠습니다. 염증하세요, 서영님. 음악 주세요. 최재 씨, 왜 이렇게 긴장해졌어요? 한 거예요, 최재한 부분. 심장은 나대지 마. 얼굴도 바라보세요. 노래 좀 해보세요. 심장은 나대지 마. 왜 이렇게 긴장해서 내를 살고 버리세요. 형 인중에 땀 찼어요. 왜 이렇게 못 쳐다보겠지? 자, 가세요. 가시죠. 음악, 음악적으로 느끼지 않았네. 아니, 이 형 기운이 더 느껴져요, 지금. 고마워. 왜 이렇게 열이 나, 지금. 아니, 형의 기운이 더 느껴져요, 저한테 지금. 아무것도 못 느낀 것 같은데, 한 번 다시. 왜 이렇게 인중에 땀이 났어? 여기 털, 이 털은 왜 갑자기 빳빳하겠습니까? 한 번 다시 느낄 수 없어. 안 됐어요. 어땠어요? 좀 왔어요, 느낌이? 제가 아쉽지만 정말 아니었으면 했는데 음치진 것 같은데. 좀 느꼈는데, 뭐가 있네요, 그래도 느꼈어요. 느꼈어요, 느꼈어요. 아!